지난해 실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. 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학교 방송영화제작부 2학년 김한남입니다. 제가 이번에 연출하게 된 위싱이라는 프로그램은 갑박한 사회 속에서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몰래카메라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. 위싱이라는 뜻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게 되는 마음을 위싱이라고 하는데요. 사실 이번에 연출하면서 저희가 이 작품을 하게 됐을 때 많은 시민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연출했던 부분은 하나 높고 이번에는 시민분들이 대답을 많이 잘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희의 관점 포인트는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많은 시민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부분을 생각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